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경독씨 잘 주무셨어요? 네. 지금 컨디션 어때요? 컨디션 아주 좋고 이제 아침 먹을 생각에 기쁩니다. 아침이 또 그 밥이네요. 아주 좋아합니다. 참치나 개랑. 확실합니까? 네. 왜 이렇게 표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죠? 아니요. 좋으니까. 어 이 빵은 뭔가요? 어떤 맛인가요? 이거는 이제 초코칩도 있고 네. 통밀로 만든 건데 네. 그리고 또 미강. 이거는 프로틴이고요. 경독이가 다 먹을 거. 저는 프로틴 잘 안 먹어요. 프로틴 안 먹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BCAA. 물에 탔고요. 경독이는 햇반에다가 밥을 먹네요. 경덕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? 오늘요? 괜찮습니다. 몸 맨날 괜찮대. 오늘요? 근데 오늘 좀 힘들어요. 솔직히 힘들어. 네. 가자. 하나. 둘. 셋. 들 수 있어. 넷. 아 놀라 무겁다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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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. 여덟. 아홉. 열. 하나. 둘. 다섯. 성격씨. 네? 갑자기 왜 그러죠? 회복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? 모르겠어요. 저도. 어디가 아픈 거예요 정확히? 여기요. 여기? 상완이도 쪽인가요? 네. 상각근 밑에 쪽. 갑자기 아픈가요? 그 첫 세트 하고 나서부터 아 이럴 때 태양이 형이 지금 표정이 심각합니다 지금 왜 못 들지? 들던 걸 못 드니까 하나 둘 셋 셋 넷 약간 휜다 그냥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 열 오늘 점심이고요 오늘 좀 아주 색다롭게 요리를 했습니다 매일 굽던 계란을 한번 삶아 봤고요 그 여러분이 아시는 그 그 밥 그 다음에 지민스톡빵 지민스톡빵 이거 맛있구요 그 다음에 아주 신선한 물이네요 그 다음에 경덕이가 다 먹을 프로틴까지 아 그리고 또 빠져먹은게 견과류 저는 현재 지금 마랑 형님 휴대폰 사러 가고 있습니다 더벅 더벅 사야돼 이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새끼 돈 어딨나 죄송하지만 액정이지 거의 뭐 아니야 휴대폰 나 이거 처음에 필름인줄 알고 이쪽을 다 빼려고 필름을 뺐는데 형석씨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안좋아보이시는데 맞으셨어요? 저는 안때렸습니다 형님들 저는 안때렸어요 아무튼 아 맞아 아이콘 나왔습니다 네 아이콘 나왔습니다 보여주세요 노트8이구요 노트8 S9, S9 플러스 V30 V30은 일단 빼고 집에 가시고 자 이거 가격을 각각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좀 빼주세요 저 큰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오오 이게 네꺼봐 제 꿈이네 형님 제가 노트8 아닙니까 정보 샀네 닌 뭔데 저 6S 그치라 나 두가락 좀 오래됐어요 단지 나도 바꿔야되는데 등영상 같은거 많이 찍으시거나 하시면 얘는 이제 저장공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두 모델 공통적으로 64기가 150기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걸로 받을까요? 하여튼 250G 이제 두가지의 공통점은 용량이랑 뭐 듀얼렌즈 이런 성능적인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일단 펜이 있고 얘 나왔어요 S9 플러스 아 제가 먹을 간식입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을거구요 이제 과일이랑 과자에 우유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안좋아요 벤치프레스랑 푸시프레스 한세트씩 밖에 못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좋은데 많이 먹고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항상 그밥 그밥 그밥이죠 그밥에 갓김치 이분은 하하하하 어? 저 왜 하하하하 왜 이렇게 먹으면 안돼요? 하하하하 아니 부산에서 이렇게 스까먹밥 스까먹밥 아 스까먹는 밥입니까? 스까먹밥이라거든요 스까먹밥이요? 그냥 꿀다 씻고 보는거죠 하하하하 저 한번 먹어볼게요 하하하하 으음 맛있어요? 간장에 하하하하 귤에 달걀에 거의 뭐 아우 쥐에에 자 그럼 이것도 스까먹 드실래요? 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이거 스까먹 드세요? 아 안돼 안돼요 단백질 더 보충하세요 이제 우리 참치 다 먹었지? 네 내일은 닭가슴살 사보자 네 아 설렌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우유도 먹어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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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